최상병 특검범의 본회의 상정에 맞선 여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이 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3.1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최상병 특검범을 첫 안건으로 올리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습니다. 22대 국회 개헌 후 첫 필리버스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서 최상병 특검범의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. 유 의원의 연설이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 무렵 의자에 잠시 머리를 기대 졸고 있는 최수진 의원의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. 그리고 20분쯤 뒤엔 김민전 의원의 조는 모습도 처음 포착됐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꿀잠 자는 분, 의원님 일어나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잤다며 국회 본회의장이 침실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.